자, 일단은 몸풀기로 양쪽 드라이브 먼저 한주할게요. 시작, 하나, 둘, 자, 점프하면 안 돼요. 사이드 스텝으로만,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치고, 하나, 둘, 셋, 치고, 하나, 둘, 셋, 이거 봐. 점프하는데 공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멈추잖아. 공이 길면은 발이 더 가야 돼, 오른발. 그리고 지금 계속 팔이 이렇게 접혀있어가지고 사이드에 있는 거 아니지? 아까 항상 말했듯이 오른쪽이 더 밖으로. 자, 팔 더 밖으로 보내요. 그렇지. 자, 팔 더 밖으로 보내요, 밖으로. 그렇지. 팔 밖으로, 하나, 둘, 팔 밖으로, 하나, 그렇지. 이렇게 가야 돼. 이거 계속 이렇게 접어서 치잖아, 접어서. 자, 이번에는 드라이브 걸고 푸싱, 푸싱. 그렇죠.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아니죠. 드라이브하고 푸싱할 때는 스윙이 짧아야 되는데 드라이브 스윙 그대로 푸싱이 와버리면 안 돼. 자, 다시. 드라이브 세게 걸고 앞에서는 짧게. 툭, 반대도 툭. 준비, 뒤로 가야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다시 준비, 시작. 드라이브 걸고 앞에 짧게. 스윙 짧게. 그렇지. 방금 백한 것처럼 라켓 정확하게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스윙. 그렇지. 자, 여기 푸싱 자세 한 번만 다시. 스톱. 너무 뒤에서 오면 안 된다 할까요? 얘가 너무 뒤에서 오니까 얘 떨어지면서 아래로 가요. 이 상태에서 하나, 하나. 여기서, 여기서. 내 앞에서. 여기서부터 빼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툭, 툭.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어떻게? 앞에서 툭. 그렇지. 반대도 툭. 그렇지. 툭, 툭. 자, 일단 한 번 바꿔줄게요. 자, 준비. 시작. 팔 밖으로 빼고 앞에 살짝 툭. 그렇지. 반대도 툭. 준비. 하나, 둘, 셋. 앞으로 들으면 안 돼. 드라이브는 옆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옆에 거 잡아주고 앞으로 들어오고 반대도 옆으로 나와주고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가볍게. 그렇지. 푸싱 안 되는 거는 돼야 돼요. 둘. 가볍게. 툭. 그렇죠. 라켓 들고. 하나, 둘, 셋. 오. 나이스, 나이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 제일 깔끔했어. 시작. 하나, 둘, 셋. 나이스. 하나, 둘. 짧게. 툭. 그렇죠.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팔 대 팔, 팔. 나이스. 사이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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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